야 쪼카라는 게 이래도 필요한 거야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침착해요 침착해 명성 탔어? 명성 있어? 야 쪼카를 붙여 놔 네? 명성 있어? 부친 뭐해? 왜요? 쪼카를 붙여 놔줘 내가 야 그거 하면 뭐해 쪼카를 붙여 놔는데 쪼카를 붙여 놔줘 안 돼 형 이게 뭐해? 뭐가? 게임 룰을 몰라 게임 룰을 몰라 게임 룰을 몰라 이거 봐 내가 딱 이렇게 해 놨잖아 이렇게 미리 이렇게 편하게 에이그 야 아무리 환승장에서 애들이 얼마나 깜짝 놀랄 거야 이제 쪼카를 붙여 놨는데 됐어? 끝났어? 야 쪼카를 붙이면 쪼카를 쓰는 거야 자기 반대로 쓴 거야? 고 고 고 고 조커는 막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조커는 조커가 있으면 자기 맘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지 조커에다 내용을 쓰는 거야 앞에 있는 내용은 다 다 다 다 완전 반전이다 완전 반전 반전도 이렇게 어이없냐 사람들이 사진 찍는데 얼마나 했어 지금 찍지마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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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그때 뭐 해서 딴 생각하고 명수 형 뭐 들은 거야 뭐 들은 거야 내가 누가 봐도 쪼카더라 쪼 아니 형 정말 형 목 놓아 웃긴다 정말 형은 형은 주발치 야 박명수 박명수 명수 형 저기 막 사진 찍으시려고 그러는데 찍지마 웃지마 웃지마 사진 찍어도 돼요? 사진 찍어도 돼요? 나중에 찍어 기분 안 좋잖아 지금 안 좋은 거 한 것만 찍어 그걸 담고 싶은 거죠? 그걸 담고 싶은 거죠? 명수 형 화내는 거 매력이잖아 안 좋은 때 찍으면 다 안 좋게 하라는 거 알죠? 어? 음료수 한 잔 해요? 응 저 있어요 감사합니다 셔러서 먹을까